원래 다음주에 이제 고향에 갔어야 되는데 익산에 가는 어떤 행사에 정부지원산업의 지원금을 성공했을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해라 오리엔테이션 내용이가 요 대표님과 함께 익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이제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비행기 티켓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돈 주는 사람이 갑이지 오늘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가야 되는 날인데 지금 시간이 한 오전 8시 정도 됐는데 지금 운전을 해서 가면 한 4시간 정도 연속 타고 가려면 일찍 나서야 합니다 오늘 되게 피곤한 상태입니다 잠을 좀 늦게 자가지고 누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누나는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네 그래서 익산으로 또 가는 소감이 어떻노? 배부르다 아직 160km나 남았다 아... 멀긴 멀다 근데 트럭이 한가득 실을 짐이라도 있으면 좀 뿌듯할 것 같은데 이게 트럭이니까 내가 가는 목적도 중요한데 계속 뭔가 짐을 싣고 싶다 만 청기불건입니다 이래서... 물 없으시고 물을 수 있는... 아 맞다 자, 중간에 밥을 먹기 위해서 여기 본향 되게 특이한 식당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입구에 막 장식물이 되게 이 컨셉이 뭐지 컨셉이 뭔지를 모르겠네 뭐 이것저것 있긴 한데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화장실에 칫솔이랑 치열이 있어 식사 한번씩 드세요 메모는 중지전에 먼저 전하게 되고요 식사 다 하시고 썬가셔가 늦어집니다 이렇게 먹는건가? ㅎㅎㅎㅎ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되게 멋지기는 한데 진짜 컨셉을 모르겠다 이 나무에 이런 이게 뭐 공룡이라던가 이렇게 막 안좋다 이렇다기보다 진짜 모르겠네 잘 차가 없으면 진짜 힘들겠다 버스 타고 다니는데 한계가 있다 진짜 진해도 차 없으면 힘든데 이게 넓기도 넓은데 뭐가 없어서 진해가 뭐 빈포만 해도 차 없으면 너무 힘들다 그때 들어왔던가 여기 아이가 지금도 거기 가는거 되게 좋긴 좋다 여기 식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여기 다 있다 이거 이 익산에 오면 이 단지 안에 그렇지 그렇지 청년식품 창업기업 오리엔테이션 정신혁 고맙습니다 식단을 같이 운영해보는 경험이 있는데 비건이거나 세식을 주로 하시는 손님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통을 주재료로 주재료로 해서 런치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소스로 만드는게 목표로 하고 있고 접근성이 쉬운 그런 소스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4시간을 달려서 가야지 소감이 어떻노? 촉박한데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느낌 채식, 약간 비건, 건강 요런 쪽으로 접근하는게 많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더라 요런 느낌이 들었고 크론 위주로 선발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독보적이다 이런건 아닌데 의외로 다른 사람들은 물론 아직까지 시작도 안되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우리인데 출시를 거의 앞두고 있는 단계까지 가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구나 익산이 조금만 더 가까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 다들 그럴거야 누가 속속 물어봤다 애가 2024년도에 준비된다고 이 주변에 뭐라도 있으면 놀고 먹고 갈게 이런게 아니라 당장 그냥 여기에서 지금 업무를 며칠간 봐야되는 동안 숙소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요런 부분이 되게 열악하네 특히나 차가 없이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한다 하면은 더 제약에 걸리는 부분이 또 많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이 사업을 신청한게 진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왜? 식품제조업 창업이 목표면 뭐 예비창업패키지나 이런게 금액이 더 크지만 예비창업일 때 지원금액이 작아도 여기를 하는게 부수적인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일단 멘토풀부터 완전 다르고 시설을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게 어느정도 있잖아 물론 뭐 그 자체가 크게 뭐 가치가 있다라고 가치가 있지 근데 그냥 뭐 약간 복잡한 공정이 없이 그냥 단순 건조해서 포장하고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제품들이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기계로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야 멸균기를 써야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서는 좀 안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식품제조업의 생각이 있다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인거는 맞구나 그게 또 제품에 따라 ccp를 다르게 잡아줘야되니까 또 온도로 몇분을 할 것인가가 제품마다 좀 맛이 최대한 안 변하는데 멸균이 되는 그 지점을 잡아줘야되는거지 찾아야되는거지 내 말 듣고있나? 난 누구랑 얘기하노? 난 누구랑 얘기하노? 나 질문 왜 왔는데 내한테 똥마름만 찍어 혹시 배 많이 아프나? 가속하고싶어도 차가 안나간다 가속이 안된다 그렇게 입 다물면 내가 더 안아프나 야 평택 휴게소 되게 좋네 야 이거 무슨 아울렛 같다 아울렛 물론 큰 아울렛은 아니고 작은 아울렛 아직 30분 정도도 가야되는데 오늘 또 배가 졌습니다 아직까지 다 같이 가져갔던 나의 사투모델 나의 사투모델 가속도가 그 시간보다 그 시간보다